안녕하십니까 청사 그림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기 두타산 계곡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두타산 계곡을 한번 그려볼게요 계곡에 가면은 여름에는 정말로 좋은이디 두타삼 그리실지 잎이 꼭 이렇게 안생겨도 나뭇잎을 전부다 종류가 다양하긴 다양한데 크기가 이렇게 비싸다 이렇게 그리시면 되요 그리실지 잎이 꼭 이렇게 비빔해주세요 그리실지 잎이 꼭 이렇게 흘리시는대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바위는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지요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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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거리실지에 제가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이렇게 안해도 되니디? 네. 몰골로 해도 되고 하니까 보기 좋더라구요. 한번 해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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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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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다루놓고 나면 별로 안 이쁜 거 있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두터산에 가보시면 폭포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나요. 이곳에 가보실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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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